누군가는 지금 자산이 몇십억이고 누군가는 자산이 몇백억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영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영글에 대한 기준인데요. 영글이라는 게 이제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영글의 기준은 우리 월급에서 매달 나가게 되는 그 고정적인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서 50% 정도를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0%는 남겨두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정도를 남겨놔야지 지금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등 이런 변동성이 생길 때 그 돈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보면 특히나 영글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지인분들 중에도 지금 영글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분들을 보면 보통 시세차익형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시세차익형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잖아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물을 사게 되면 이걸 전세를 놓게 되잖아요. 전세가를 빼고 그 나머지 돈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데 거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았잖아요. 2%대의 대출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거의 2배 이상 3배 이상 정말 많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대출을 받을 때 1년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은 지금 그게 갱신이 될 때 갑자기 이자가 불어나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월급을 받더라도 충분히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물건을 많이 늘려간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 월급만 가지고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전에 그 대출 상한했던 그 이자에서 몇백만 원 이상씩 지금 더 부담액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출 이자를 쳐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대출이라는 게 증명 내가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우리의 투자의 동반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수준까지 갔을 때는 이 대출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잠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출을 내가 어떻게 매달 감당을 해야 될지. 그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팔리지도 않으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단 제 지인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 물건을 늘리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많이 늘리려고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 동안 쭉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누가 물건을 많이 늘리고 누가 더 자산을 많이 늘리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나도 빨리 자산을 이루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건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격적으로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금리가 낮았으니까 충분히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누가 더 많은 자산을 늘리냐 그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느냐의 게임이라는 걸 정말 절실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제가 시대차익형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수익형 투자로도 많이 분산을 했어요.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수익형 투자를 할 때도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지만 고정금리로 이렇게 해놓으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잘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세차익형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세를 놓잖아요. 전세를 놔야 되는데 전세를 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투자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공급이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 전세가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데 역전세까지 나게 되면 더 많은 부담이 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세차익형 투자는 그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걸 보유하는 동안에는 거기서 수익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제 영상에서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도 분산하고 종목도 분산하는 게 좋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만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만 생각을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세금 규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중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걸 딱 틀어서 보면 이런 비주택 같은 것들, 수익형 투자는 그래도 그 시세차익형보다는 세금 규제가 덜 하고 거기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내가 이런 투자에 대한 종목을 분산하겠다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만 내가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더 다양하게 종목을 공부를 해서 이걸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세차익형 투자만 한다 하더라도 한 지역에 너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 그 지역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한 번에 그게 나에게 리스크가 오게 돼요. 더 크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들도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그 리스크가 한 번에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그걸 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건 분산하는 게 확실히 더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누군가는 지금 자산이 몇십억이고 누군가는 자산이 몇백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투자를 해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 자산을 우리가 몇백억씩 이렇게 분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제가 살고 싶은 곳이었는데 당장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곳에 전세를 뒀었어요.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주말마다 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세입자분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는 못 들어가 보고 항상 밖에서 그 집을 바라봤어요. 우리 가족들이 만약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도 항상 그 동네에 들려가지고 그 아파트를 보고 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행복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그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게 많아지면 뭔가 이게 좀 당연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은 꼭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내가 많이 늘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공부하면서 분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 분산하시고 종목도 분산하시면서 리스크를 계속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시간이 갈수록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는 우리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기에 더 조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짜가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